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를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험 기간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생각보다 헛되어 쓰는 월이 왔습니다. 네, 거짓말처럼 찾아왔죠. 4월, 그죠? 그래, 시작부터 거짓말하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월이란 시기가 사실은 좀 중간자적인 뭔가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을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딱 한마디말로 얘기해서 예를 하셔야 돼. 여러분, 청산에 살을 잃었다. 미안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동안 3월까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4월이 청산하는 아주 중요한 기회예요. 근데 우리가 얘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헛되이 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그렇잖아. 공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해. 막 공부에 투자를 해. 시간과 노력을 드려. 그러면 당연히 정말 아웃풋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야, 내가 공부를 좀 했더니 오르네? 야, 좀 더 해볼까? 막 오르네? 할 때마다 막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죠. 누구나 공부를 잘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은 아니야. 현실이 이런 경우는 없어. 이런 그래프를 띄는 공부는 흔치 않아요. 무슨, 그치? 무슨 어디 영화에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주인공이죠. 보통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치? 내가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했는데 공부가 왜 이 모양이야? 조금 모르는데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심정 막 떨어져. 그러니까 뭐야. 에잇, 난 아닌가 봐. 난 공부에 재능이 없나 봐. 엄마! 왜 날 이렇게 나왔지? 어? 부려야.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는 거죠. 그게 정상이거든. 공부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도요. 그 결과가 생각보다 바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하는 거야? 인내하는 거야. 인내하고 그래도 꼿꼿이 버티고 그래서 기본계에 충실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나가는 거야. 특히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수능이 지금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금 뭔가 기사가 뜨고 뭔가 또 방해를 할 것 같고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기에는 기본계에 충실한 공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꾸꾸지 참아내고 9시 별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그지? 평가 안에 기본 평가 안에 기본계에 충실하다는 건 다름아닌 뭐죠? 매뉴얼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용여의에 충실하고요. 행동여의에 따른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 아이들이 올해 수능에서 성공할 겁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아. 그거는 분명한 사실일 테니까. 그래서 그걸 참고 견뎌내고 하다가 드디어 공부는 견뎌내고 견뎌내고 하다가 드디어 점프하는 거야. 점프하는 시기를 겪으면서 누가 더 점프를 많이 하는가.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개별차는 있겠죠. 그리고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누가 더 충실하게 했는가에 따라 누구는 점프를 많이 하고 누구는 점프를 적게 하고 이런 거야. 이래서 공부는 계단식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돼? 점프를 해야 돼? 점프를 하려면 뭐 계기가 있어야지. 가만히 있는다고 점프가 되나요? 계기가 있어야지. 그 계기가 아주 계기로 참기의 좋은 올이 4월이라는 거야. 왜 많은 현장 가게들이 이때 휴강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시간이 내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도래하거든요. 그거를 아 이제 휴강을 했구나. 그렇지. 그러면 같이 시자라는 거야. 같이 쉬면 그치 자꾸 수험생활이 길어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것들을 청산을 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5월 이후로 지나고 나서 5월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각종 컨텐츠들이 이제 마구 쏟아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청산을 안 하고 5월을 맞이하잖아요. 곧 6월 시험이 옵니다. 그러면서부터 여러분 뭐 하죠? 끌려다니게 돼요. 끌려다녀. 공부를 수동적으로 하게 돼. 나한테 필요한 거를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뭐도 좋고 뭐도 좋고 뭐도 나온다니까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또 수험생활이 길어져요. 큰일 나. 그런 거 이제 여러분 하면 안 돼. 그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4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그치? 그럼 과거를 청산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청산할 때 메인이 뭐야? 그 메인이 뭘까요? 그래서 당연히 메인은 기출 코드입니다. 그죠? 메인은 기출 코드고요. 우리가 거기에 더불어서 4종 코드의 시즌1과 시즌2를 이미 했어요. 4코까지. 그치? 4코는 기코랑 맥락이 같은데 단지 그냥 낯선 문제일 뿐이잖아. 그래서 양은 일단은 부담이 덜할 거야. 그죠? 그래서 보통의 학생들은 이제 보통 그래도 자기가 고1, 고2 때 충분히 기본 훈련을 했고 그치? 훈련형을 늘려가서 내가 드디어 고3이 돼서 기코랑 4코를 통해서 아 수능은 이제 이런 거구나. 평가는 이렇게 문제를 내는구나. 이런 분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하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을 줄 알게 된 거야. 문제를 읽는 법은 안 거지. 아직은 내 거는 아니지만 그치? 그래서 그걸 반드시 완벽하게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기 것 만드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정말 4월 한 달 동안 기코만이라도 완벽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5월, 6월에 날개가 도다. 등에 막 날개가 도다. 어?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해보라고 제발. 왜? 왜? 달라질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점프할 수 있는데 왜 점프를 안 해? 어? 하셔야지. 그걸 꼭 해달라. 내기고 근데 여러분 중에 보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제가 선생님 고유고일 때요. 좀 놀았어. 아유 좀 놀았어. 저는요. 선생님 기본기가 없어요. 기본기 훈련이 안 됐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앞에 그래 유코예요. 유코. 그지? 유코? 유코. 뭐 있는 거지? 뭐야? 유형 코드. 유형 코드가 그래 단순한 그냥 아무 유형이나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은 유형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수능서거든. 수능에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선생님이 뭐야? 유형으로 분류해서 훈련량을 늘려가는 거야. 그래서 3점도 많고 4점도 많아. 문항이 워낙에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형 코드만 제대로 학습을 해도요. 기본기에 충실한 훈련을 해나갈 수 있어요. 충분해. 얘만으로도 충분하게 많은 문항을 선생님이 제작해 넣어놨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기본기에 약하다. 내가 기본 훈련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연습량이 부족하다.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유형 코드로 같이 병행하는 거야. 이걸 청산시켜야 돼. 그래서 자기가 좀 약하다면 요렇게 두 가지냐 요렇게 두 가지냐 요렇게 두 가지냐 요런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그죠? 요렇게 선생님 먼저 해볼 거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늘어서 이제 사코도 가는 거고 사코는 여전히 이미 시즌원과 시즌원을 했다면 복습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단계별로 요걸 먼저 하고 사코는 좀 이제 5월에 하겠습니다. 해도 되고. 그죠? 어떻게든 그런 선택을 해서 일단 정말 한 달 동안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요. 자투리 시간 자투리 시간 아껴야 돼. 그런 시간조차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면 사월이 기회다. 기회야. 기회. 기회가 있는데 왜 우리가 안 해. 그죠? 당연히 그 기회를 선생님이 겪어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사월을 헛되이 보낸 친구들이 많아.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이 안 보내잖아? 그럼 뭐야? 두 배 차요. 두 배 차. 어? 한 배 차가 아니라 두 배로 벌릴 수 있다니까. 그럼 당연히 왜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죠. 그지? 우리 울룰루단이 잡아야지. 어? 그걸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남들과 이제 달라질 거야. 그지? 고고. 그지? 5월 달에 선생님이랑 뭐 하자고요? 청산하고 만나주고. 각오를 이제 청산해. 나도 새로 태어날 거야. 어? 새로 태어나서 만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5월 달부터 이제 선생님한테 우리 뭐야 이제 능동적으로 끌려다지지 말고 능동적으로 공부하자고요. 아시겠죠?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또 실행이 안 옮기고 그러면 행동력이 애매야. 알죠? 약속 꼭 지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퀘스트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